비콘 산맥 미국 와이오밍주 로키 산맥의 지맥 최고봉은 클라우드봉 몬테나주의 남부에서 와이오밍주 북부에 걸쳐 이어진 산맥으로 길이 약 200km에 이른다. 클라우드봉을 비롯하여 마더피크, 헤젤턴피크 등 3000m 이상의 고봉이 솟아있다. 산맥의 동쪽에는 그레이트 폴레인스, 서쪽에는 비콘 분지가 전개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소나무, 전나무 등의 침엽수림으로 뒤덮여 있다. 또한 산기슬계 구렁지대에서는 가축의 박목과 관계 농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